자, 유나 이제 이리로 엄마 도와줘. 뭐? 이거 씻는 거. 여기서 씻어줘. 오늘은 유나와 함께 요리하는 날. 여기 흙 보이지? 응. 흐르는 물이에요. 이 흙들이 씻어나가야 돼. 잘 왔어, 엄마. 할 수 있겠지? 엄마 카비즈로 뭐 할 거야? 쌈 싸먹어야지. 엄마 이거 봐. 뽀득뽀득하게 만들었어. 오. 유나가 엄마랑 요리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던 그때. 누나 줘. 세나야. 세나야. 세나야, 비스킷 먹고 있실래? 비스킷. 비스킷 하나 더 줄까? 응. 나 여기 비스킷. 참. 세나 진짜 웃긴다. 귀여운 방에 꽃 세나는 과자로 달립니다. 됐다.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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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진짜 꽃 같아. 유나가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음식을 해본다든가. 좀 관심사를 제공을 해주면 해보니까 재밌네. 나도 이런 거 나중에 직업으로 할 수 있겠네. 이런 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호기심 천국 유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요. 치킨 튀기고 기름이 빠지라고 여기다 올리면 여기에 기름이 톡톡톡톡 떨어지겠지. 튀기는 게 준비가 된 때는 언제인지 알아? 이 튀김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제 준비는 끝. 본격적인 고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유나가 도전할 메뉴는 닭강정. 와, 누르누누릇하게 잘 튀겨졌다. 보조 셰프 유나가 먼저 맛을 봅니다. 맛이 어때, 유나야? 맛있어. 맛있어? 작은 거 먹으면 맛있어. 음! 6개는 돼. 갓 만들어낸 맛있는 닭강정은 동생 세나에게 배달됩니다. 어우, 역시 언니가 최고! 아이들이 닭강정을 먹는 동안 엄마는 굴고기도 만드는데요. 어, 왔다. 가자, 가자, 가자. 문 열어줄래, 유나가? 오늘의 초대 손님 등장! 바로 유나의 학교 친구 발리아내 가족입니다. This is really beautiful. Hi, 발리아. 오늘은 유나 친구 가족에게 한식을 대접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유나도 그렇게 열심히 거들었구나. Who's hungry? Me. Me. 친구가 와서 그런지 유나가 오늘따라 우젓하게 엄마를 잘 도와주네요. Wow, doesn't that look tasty? Wow, doesn't that look tasty? 맵지 않게 만든 닭강정과 엄마표 수제 쌈장, 거기에 불고기까지. We should try the chapstick as well? Yeah. Oh! Okay, you can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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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젓가락질 경력이 상당한 유나는? You can choose. You can choose. You can choose. Oh, 그냥 젓가락을 쓰네요. You can choose. You can choose. You can choose.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유나와 손가락으로 맛있게 먹는 세나. You can choose. You can choose. 친구들도 잘 먹고 있나 했는데 어쩐지 먹는 모습이 영 시원치가 않죠? 그때 드디어 닭강정을 한 입 먹는 달리아 그리고 노라까지. Mommy, I'm eating my Korean chicken. Wow. You're eating your Korean chicken? How does it taste like? 그렇다면 꼬마 손님들의 맛 평가는? Good. Excellent. Yeah. OK. 달리아랑 노라는 새로운 음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야채도. 예전에 한국 과자를 저희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주셨을 때 이 친구들한테 한번 줘봐야겠다 줬는데 No, thank you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네들 이런 거 안 줘요?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엄마가 먹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와 유나가 열심히 요리한 보람이 있었네요. 엄마. I'm trying to help you now what she wants to do for her life. So what so far what she. I don't know. She's interested in everything. And everything. Well, that's good. That's good. Well, I guess over time it will be the things that she feels really good at and achieve well at. And then she'll be more of those things for me. 엄마들이 고민하는 만큼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티켓을. 사야 되죠? 사야 되죠. 저기 줄 있잖아. 온 가족이 함께 어디를 가나 본데요. 스티커를 해 봅시다. No screaming shouting. No fighting. 모범적인 하루를 보내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유난의 가족만의 특별한 규칙. 재밌었어? 킴스를. 스티커 붙일 자격이 됐어요. 으악! 유나가 지난주에 킴우의 법을 따라서 좋은 작업을 하였어요. 런던을 가고 싶어요. 유나가 항상 봤을 때 유나가 봤을 때. 키타 키타. 아 키타. 기다려야 해. 우리 여기 있으면 문이 어디에 열리는지 알아? 나는 모르지. 한산 틸러요. TR처럼 아니고 기차잖아. 그래서. 한국은 그거 있잖아. 1-4. 어디서 빨리 갈아타는지. 한승구간. 이거는 육차리밖에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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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의 위치 선정 능력 최고. 상반이 최고. 빨리 타. 알았지?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아빠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겠네요. 아빠. 땡큐. 아들. 아아. 너리. 너리 한번 할까? 마. 나 좋은 너리가 있는데. 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런던 나들이. 유나가 사는 포크스톤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유나야, 여기 런던이야. 여기가 런던이야. 우리 왔다. 드디어. 런던이야, 런던. 좋아? 좋아? 런던 진짜 크지? 아빠도 엄마도 우리 같이 옛날에서 살았어, 여기. 나도. 유나가 원하는 빅벤을 보려면 아직 조금 더 가야 한대요. 솔직히 1시간 40분 이동은 혼자서도 힘든데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올라가, 올라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우. 그래도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유나야. 유나? 저거 뭐야? 어? 뭐야? 엄마, 빨리 올라가요. 어, 유나. 잠깐만, 유나. 고마워. 옆으로 가. 그런 유나 마음을 알기에 엄마, 아빠도 마지막 힘을 내봅니다. 유나, 이거 뭐야? 빅벤. 영국 런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빅벤. 고품스럽고 웅장한 외경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이, 빅벤. 하이, 빅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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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Korean에서 하라는 변ах. 하이, 김 hazak은 마우지가. 빅벤厲害. Bern death이 거 still на high speed. 빅벤, 빅벤eso vak dio. 빅 France, 빅afar Province THE impression page. 나ión, 빅 Chernobyl nuncaد. 여기서 dismiss다. 해볼게요. 해석 to the snake. 여기는 Molson Sick. 5년 전 빅뱅 건너편의 병원에서 태어났던 유나. 컴온, 유나는 그럼 고향 방문한 거네? 유나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는 잠을 보며 그럼 빅뱅 볼 수 있었어요. 빅뱅이 보였어. 보였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였어. 저거 다 필요없어. 저거 다 필요없어. 그거 때문에 유나는 빅뱅 보고 싶었나? 어, 그랬나 봐. 빅뱅 옆에서는 태어났으니까. 유나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이번 런던 나들이를 통해 유나네 가족의 새로운 추억이 또 생겼습니다. 유나야, 우리 유나 방학해서 런던에 와서 이렇게 빅뱅도 보고 이렇게 사자 동상도 보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기분이 좋아? 좋은 거 맞지? 좋겠죠. 센아는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우리는 언제 여기 전화 왔었다? 우리 연애할 때 왔지? 그렇지. 근데 그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유나, 센아를 데리고 여기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 우리도 모르잖아. 네. 아이들을 위한 엄마 아빠의 깊은 뜻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조금 피곤해 보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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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나야, 여기 삼촌 기타 치는 거 봐봐. 우와. 그래도 다양한 볼거리에 아이돌도 금방 에너지 충전 완료. 어? 저기서 뭐 하지? 우리 한번 가볼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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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람이 진짜 많아. 아빠 덕분에 유나는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요. 센아도 재미있어요. 맞아. 신기하죠? 공연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아이돌도 어느샌가 공연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유나, 센아가 즐거워한다면 아우 이런 고생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만 딱 그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요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 더우니까 시원한 옷을 가져가야 돼. 한국에서 입을 옷을 챙겨 나오는 유나. 센아는 뭐 가져갈래? 가지고 싶은 거 갔다 오세요. 센아도 나름대로 중요한 물건들을 골라 짐을 쌉니다. 오, 칫솔 챙기네. 와이로 내려올라고 벗겠다. 뭐 가져갈 게 많네. 가방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많아졌네. 더워줄까? 어. 어. 어머님. 폴? 그렇지. 베개 가져갈 거야? 어. 할아버지랑 똑같네. 할아버지 오늘 어딜 가시나 베개 가져갈 수 있는데. 아니요. 수면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왜? 왜 탔었어? 끝이야. 끝? 이제 한국으로 떠나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우와. 센아 이거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나를 해서 잡아줘. 잘 챙겨줘. 잘 챙겨줘. 안아줘. 안아줘줘. 안아줘줘. 쿠슈니야. 필러.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아빠를 위해 세나가 목베개를 들어줍니다. 어.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 어떡해. well, you know. To be honest. To be honest, I'm too excited. I think she's more excited than us. Daddy, mommy, I'm already done. Where's number 31, guys? Number 31. All the way at the end. Are we allowed to get... Does Senna still have my cushion, honey? 그러고 보니, 세나야, 아빠 목베개 어디 갔어? 어디 있어? I don't know. 쿠션 어디에 놔줬어? Daddy, you lost it. 목베개를 찾으러 걸음을 돌린 그때.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Daddy, maybe I can buy a new one. Well, I think Mom left it in the toilet. That's what it is. 이제 멀었어? 벌써? 난 몰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응, 끝이네. 어. 진짜 없어? 없어. 세나 잡고 있었는데. 사실 제작진 카메라에 이 모든 정말이 담겼다고 하네요. 함께 살펴볼까요? 화장실 가야 돼. 에? 떨어졌네. 화장실 가야 돼. 여기다. 여기다. 엄마, 까까. 엄마, 도와줘요. 엄마, 엄마, 엄마. 20파운드는 아깝다, 진짜. 저야 무너들이지 않습니다. 약간 속이 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에 오르니 다시 들뜨는 마음. 런런에서 베이징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총 16시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밤비행기를 타고 꿈나라를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여기 좀 도착. 우리는 이것만 타면 이제 한국 도착이야. 그래. 좋지? 우리 빨리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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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금만 더 가면 한국 도착입니다.